5. 추자연 남편 우효광 아내 출산 후 몸상태 좋지 않다. SNS엔 아기 발사진 바다가 왔다. 지난 1일 출산한 배우 추자연의 건강상태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면서 남편 우효광이 올린 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 추자연의 남편 우효광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아내가 출산 후 몸상태가 좋지 않다라며 아이는 현재 건강하다. 6. 아내의 곁을 지키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7. 현재 추자연의 웨이보에는 아이의 발도장 사진과 출산 소감이 올려져 있다. 7. 추자연은 지난 1일 웨이보를 통해 아이의 발사진과 함께 바다가 드디어 이 세상에 왔다. 7. 축하 감사드린다. 7. 아이는 정말 건강하다라며 아들을 반드시 긍정적이고 강하고 겸손하고 좋은 아이로 잘 키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8. 한편 11배우 추자연 측은 출산 후 의식불명상태라는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9. 추자연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추자연과 관련한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추자연씨는 현재 일반 병실에서 회복중인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